위조는 했지만 의사작용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더 돼.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고 김상혁 씨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으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그거 너무 소환돼서 본인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다른 비율학이다. 그러면 이거 서민 교수님. 이거 학폭이 학폭. 쌍수는 했지만 자연 미남이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게 예를 들면. 괜찮네. 괜찮네. 쌍수는 했지만 인공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연미남이 자연미남이 나미남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TV조선 아고라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